이번 시간은 Collections Framework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Collections Framework과 함께 같이 꼭 이야기되어야 될 주제가 뭐냐면 바로 배열입니다. 배열은 우리가 어떻게 배웠죠? 뭔가 연관되어 있는 데이터를 그루핑에서 편리하게 관리하기 위한 수단이 바로 배열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Collections Framework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배열이 갖고 있는 어떤 불편함 또는 배열이 갖고 있는 한계들을 여러분들이 쉽게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도구인데요. 이 배열이 갖고 있는 어떤 문제점 중에 일단 체감할 수 있는 첫 번째 문제는 배열은 그 배열을 선언할 때 그 배열이 몇 개의 값을 가질 수 있는지를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값보다 더 많은 값을 지정하려고 하면 에러가 발생을 하죠. 제가 준비한 코드를 같이 보시죠. 여기에 있는 이 코드를 보면 보시는 것처럼 NewString 이렇게 해서 배열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ArrayObject라는 저 변수 안에 배열이 생성이 되는데 그 배열은 이렇게 생겼겠죠. 이렇게 생긴 방이 있고 이 각각의 방에 들어갈 수 있는 데이터 타입은 스트링이고 방이 두 개인 이유는 여기에 숫자를 2를 적어줬기 때문이죠. 그래서 Array0, 0는 여기고 여기는 1이죠. 1을 하면 여기에 문자열 1이 들어가고 여기에는 문자열 2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ArrayObject2를 하고 3를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존재하지 않는 방에다가 어떠한 값인 3를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에러를 발생시킬 겁니다.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 보시는 것처럼 ArrayIndexOutOfBoundsException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즉 Array가 갖고 있는 바운더리, 테두리를 넘어서는 곳에다가 값을 추가하려고 하기 때문에 발생한 에러인 거죠. 바로 이러한 문제 때문에 배열은 여러분이 사용하려고 하는 데이터가 몇 개의 데이터인지, 몇 개의 방이 필요한지를 알고 있을 때는 사용할 수 있지만 그걸 모르는 경우에는 사용하는 것이 까다롭거나 불가능한 형태의 데이터 타입이라는 한계 또는 불편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을 Collections Framework이 제공을 하는데요. 그 중에 여러분들이 사용할 만한 것은 이름도 비슷한 ArrayList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ArrayList라고 하는 것이 바로 Collections Framework이라고 하는 것 안에 들어가 있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이 클래스를 이용해서 여러분은 마치 배열과 비슷한 일을 처리할 수가 있는데 배열과는 다르게 여러분이 이 ArrayList를 생성할 때 몇 개의 값을 담을 수 있는가를 지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하는 방법이 조금 달라요. 배열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선언을 했지만 Collections Framework은 Collections Framework의 ArrayList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은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걸 쓰기 위해서는 JavaUtil 밑에 있는 ArrayList라고 하는 패키지를 임포트를 시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ArrayList에 대한 인스턴스를 AL이라고 하는 변수에 담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추가할 때는 AL.add하고 1을 하게 되면 이것은 이것과 똑같은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ArrayList 같은 경우는 배열이 아니기 때문에 데이터를 추가할 때 이런 방식으로 추가를 해야 돼요. 그리고 AL.add2, AL.add3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데이터를 추가해도 이 Out of Bounds Exception 같은 에러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편리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의 내용을 여러분이 열거할 때도 배열과는 조금 다른 방식을 취해야 되는데요. 배열은 Array의 .length라고 하는 속성 변수 값을 이용해서 그 배열이 몇 개의 값을 담을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값을 가져온 다음에 그것을 포문으로 돌려서 하나씩 꺼낼 수가 있는데요. ArrayList 같은 경우는 length가 아니라 size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해서 그 ArrayList 안에 몇 개의 값이 현재 저장되어 있는가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값을 가져올 때는 배열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이런 기호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가져왔는데 이 ArrayList 같은 경우는 AL.get 그리고 인덱스의 값을 여기다가 대입하는 걸 통해서 여러분이 저장한 값을 가져오게 됩니다. 자 여기 있는 1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 add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인덱스 값은 0이 되니까 여기에다가 0을 넣으시면 되고요. 만약에 3를 가져오고 싶다. 3를 가져오고 싶다면 0, 1, 2가 되니까 여기에는 숫자 2를 넣어주시면 3라고 하는 값을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ArrayList를 사용하실 때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자 여기 있는 내용은 제가 조금 바꿔서 지금 우리가 ArrayList에 추가한 데이터 타입은 보시는 것처럼 문자열이죠. 그러면 제가 가져오려고 하는 데이터는 문자열일 겁니다. 그러면 String 그리고 value는 al.getI라고 하고 그리고 그렇게 가져온 값을 화면에 출력하는 이전의 예제와 똑같은 내용인데 제가 이걸 조금 분리해본 겁니다. 자 이렇게 생긴 코드를 우리가 작성을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밑줄이 생겼어요. 밑줄이 생겼다는 것은 뭔가 컴파이 상에서 에러가 있다라는 뜻이죠. 자 왜 이런 에러가 발생한 걸까요? 자 ArrayList에 add라고 하는 이 메소드는 어떤 형태의 데이터 타입도 수용할 수 있는 형태의 메소드입니다. 자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저 add라고 하는 이 메소드의 인자 자 여기죠. 자 여기에 있는 이 인자의 데이터 타입이 오브젝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브젝트는 모든 데이터 타입의 조상이기 때문에 어떠한 데이터 타입도 수용하려면 요 첫 번째 인자의 매개변수의 데이터 타입이 오브젝트 형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 있는 원이라고 하는 스트링 데이터 타입은 이 ArrayList 내부에 저장될 때 오브젝트 데이터 타입으로 저장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그러면 여러분이 이 get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통해서 요 첫 번째 인자로 전달된 인덱스에 해당되는 값 만약에 이 값이 0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 원이라는 값이 되겠죠. 저 원이라는 값을 가져오게 되면 그 원이라는 값은 현재 ArrayList 안에서 오브젝트 데이터 타입으로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저 원이라고 하는 데이터의 데이터 타입은 현재 오브젝트 타입이라는 거죠. 오브젝트 타입 자 그런데 그 오브젝트 타입의 데이터를 지금 이 value라는 변수에 담으려고 하고 있는데 저 value라고 하는 변수의 데이터 타입을 우리가 스트링으로 지정을 한 겁니다. 즉 오브젝트를 스트링이라는 데이터 타입의 변수인 value에다가 저장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을 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로 이 get을 통해서 리턴되는 그 값 그 값을 우리가 스트링 데이터 타입으로 형변환을 해줘야지만 이 value 안에 담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자 앞에다가 이렇게 스트링이라고 적어주게 되면 자 여기 있는 alget을 통해서 리턴된 값은 이제 요것으로 인해서 스트링이라는 데이터 타입으로 변환이 되기 때문에 그 값은 이제 value라고 하는 스트링 타입에 담아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array 리스트를 사용을 할 때는 여러분이 add시킨 그 값을 가져올 때 그 값을 원래의 데이터 타입으로 형변환을 해줘야 된다라는 제약사항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방식은 좀 옛날 방식이에요. 옛날 방식이고 여러 가지 우리 제네릭 공부했었잖아요. 이 제네릭에서 보신 것처럼 타입의 안정성이라고 하는 것이 떨어지기 때문에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컬렉션 프레임워크이 제네릭이라고 하는 문법적 수단을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쓰면 되는지를 보여드리면 자 여기에 있는 array 리스트 뒤에다가 string이라고 적어줍니다. 그러면 이 array 리스트의 카운터 파트너인 이것도 역시 array 리스트 똑같이 string이라고 적어줘야겠죠. 이렇게 되면 어떤 뜻이 되냐면 자 이 al이라고 하는 array 리스트에 추가되는 값이 string 데이터 타입이라는 것을 제네릭을 통해서 우리가 지정을 해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여러분이 get을 통해서 가져온 값을 이렇게 스트링 이런 식으로 형변환을 강제로 해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제네릭을 통해서 입력되는 데이터의 타입이 스트링이라는 사실을 명시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get을 통해서 가져오는 데이터 타입은 오브젝트가 아니라 스트링 데이터 타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이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이거는 제네릭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고 제가 여기서 제네릭과 관련된 부분을 길게 설명해 드리는 것은 조금 부담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분은 우리 수업에서 제네릭 파트를 보시면 왜 이렇게 스트링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지정해 주는지를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자바의 컬렉션 프레임워크를 설명드리는 시간이 늦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제네릭을 먼저 배우고 컬렉션 프레임워크를 배워야지만 이걸 왜 이렇게 사용하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어레이 리스트를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사실 이 어레이 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컬렉션 프레임워크의 기능 중에 하나지만 또 컬렉션 프레임워크은 어레이 리스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수단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는지를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살펴볼게요.